안녕하세요 자자 A S M R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저 별로 달라진 건 없죠? 네 오히려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영상 찍을 때는 항상 영상 보면서 아 이놈살 좀 빼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잘 없었어가지고 좀 편하게 날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지내시죠? 이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되게 예민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소리도 다 잡아내고 이렇게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요 여러 번 테스트 과정을 하면서 어 어 어떤걸 해야지 소리가 잘 담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팅할지 이런걸 다 해봤는데 아직 많이 제가 부족한 상태더라구요 저는 이런때 관해서 지식이 조금도 없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썼던 마이크들은 다 USB 연결해서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막 세팅이 필요한 그런 마이크를 구입하다 보니 정말 해야될 것도 많았고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했고 심지어 장비를 샀는데 잘못 사서 아예 작동도 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반품했다가 다시 가죠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는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6월에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 준비 달달 상태지만 돌아오기로는 마음먹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건 아니지만 어 앞으로의 계획은 아마 규칙적인 좀 힘드시고 최대한 시간될때마다 올리는걸로 아마 제가 주말에 촬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다면 문제없을 것 같고 특별한 일만 없으면 뭐 특별한 일만 없으면 평일중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보다가 한번 어 저번처럼 규칙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크가 되게 모든 소리를 잡아내서 좀 민망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저도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업로드할 때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6월인데 왜 안오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되게 반갑죠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재직 같은 말씀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씩 구멍 때리다가도 유튜브 알람의 틈에 뜨면 그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벌써 6월이 왜 안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되게 혼자 재미있게 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영상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 놓고 찍고 싶었는데 제가 그 말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반품하고 오늘 왔어요 오늘이 보자 23일 그래서 지금 일 끝나고 오자마자 세팅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고 제품들 못 가고 테스트 해보고 이랬는데 귀찮은 건 전혀 없었고요 오랜만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촬영 환경 자체가 낯설어요 옛날에는 뭔가 아니야 제가 2년동안 해오던 건 이게 어딘지 하나도 마이크 없냐 주운 마이크 바로 녹음을 해서 모니터링도 바로 왔고 어.. 업로드하는 시스템이였는데 지금 제가 세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이크에 말을 담으면 한 반반자정도 말이 늦게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네 뭐 부끄럽네요 ASMR 영상 찍는데 이런 것도 모르다니 앞으로는 장비 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하시던데 세팅 이런 건 기본이고 영상 촬영 기법 이렇게 되게 센스가 다들 좋으셔서 부럽더라구요 저는 장난감 만지는 거 오랜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복잡한 기계 만지는 거는 정말 매뉴얼대로 만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좀 힘든 거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올린 영상 중에 공부하는 영상 제가 그 인기가 되게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공부하는 영상이 좀 올라달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영상 왼쪽도 편해요 컨셉 자꾸 이렇게 하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만 공부만 하는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은 저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도 공부도 하고 저보다 다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랬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솔직히 되게 잠이 와요 이렇게 아무 말 하다보면 하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 중에 사투리 사투리 영상 올려달라고 저 사투리 쓰면은 저도 좋은데 지금도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저도 좋은데 그게 편집할 때 제가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오글거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 같아 근데 그게 뭐라 해야되지 그 사투리를 할 때는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몇 개 올린 것 중에는 그때도 책 읽다가 친구랑 같이 자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저거 정말 편집하면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릴까 말까 그것도 걱정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올렸는데 반응은 되게 좋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왔습니다 저는 욕망을 줄 알았거든요 빨리 이 마이크로 다른 좋은 소리도 담아보고 싶네요 소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은 좀 잘 되면 좋을텐데 빨리 이 방법을 강구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드디어 피곤하네요 좀 끊게 보이나요? 이거면 눈에 되게 좋다던데 눈에 되게 좋다던데 아닌가요? 다같이 해봅시다 다같이 해봅시다 아 그리고 너무 뽀뽀를 이래 다같이 해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 눈썹이랑 눈썹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도 눈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이 약간 밝아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닌가요? 한 번 더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어? 저는 좀 맑아진 것 같은데 해외 구독자분들에게도 이사를 한 번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약간 스크립트를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앞에서 영어로 말하려면 안글도 있는데 영어는 정말 막말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스크립트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거기 맞게 완전히 딱딱 맞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 영어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썩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더라구요 공부를 다시 한거 어? 그럼 영어 공부하는 영상을 찍으면 되겠네 그쵸? 그렇게 이렇게 하겠구 이걸 마이크 테스트 라고 하고 영상을 올릴건데 저 자신이랑 다협을 했어요 네 다협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영상을 더 빠르게 올렸을 것 같고 저도 저보다 확 쉬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좋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한테는 새 마이크 있기도 하구요 앞으로 앞으로 이 친구가 저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다 좋은데 이 친구가 제 숨소리까지 다 먹어버리네요 숨소리만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은 솔직히 나마 준비가 안될 상태이고 잠깐 잠도 좀 모아서 같이 자면 되겠네요 자빠 갈게요 자빠 여기 촬영하다가 자는거죠?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이거 드디어 필요하네요 오늘은 근데 마이크 테스트 영상인데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아직 안나 알려드렸어요 이 마이크는 로데사의 M5 마이크입니다 보통 로데하면 MT5 그거 많이 쓰시던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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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깔이랑 비슷한 라인이에요 네 이것도 이것도 비교적 저렴한 편 아니요 저렴하죠 MT5 제발 너무 비싸요 로데사의 로데사의 M5 왠지 플랜에는 나완지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막 이러다 자랐다 알 수있된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민감한 마이크는 처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멀리 있는 사운드까지는 다 받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때까지 녹음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집 앞에 고양이만 지나가도 그 소리를 다 잡아버리니까 중간에 끊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나기는... 저는 이 영상으로... 아니... 저는 이 마이크로 한번 사물소리를 담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제가 뒷열런 탐시고...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그런 게 막 구경하다가... 처음에 잘 모를 때... 편의금 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샀는데... 집에 와서 연결했는데... 아, 한 만에 더 안되는 거예요. 그게 6월 중순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한 번 실망... 또... 이 전자제품은... 사면은... 제품 등록이랑... 이렇게 다 되니까... 반품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런 거에서 되게 놀래가지고... 아,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배운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어... 제가 ASMR 시작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복잡한 기계는...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마이크도 쌓고... 요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빨리...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제 숙제가... 두 개가 생겼네요... 하나는... 공부하는 영상... 그리고... 하나는... 그 뭐야... 사투리 영상... 그렇게... 두 개... 가장 먼저 올리고... 자... 그동안... 적어놓고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포기 못해 치고... 제가 좀 얼음하게 왔는데... 다음번에 뵐 때는... 깔끔하게 하고... 뒤에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잘 세팅된 상황에서... 오겠습니다.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하니... 잠이 오시는가... 안오면 안되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긴 공백은... 만들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되게 재밌거든요... 기음의 주낭인데... 오늘 차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깐... 잠깐 밑... 차차... 에이... 에스... 엠... 엠... 아... 이었습니다. 뿅...